세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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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잘 봐 짜자잔 자 이렇게 또 세모를 붙여서 이렇게 짜잔 버스가 되었네 세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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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꾹꾹 해가 되었네 세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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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짜자잔 오늘 또 뭐야? 자, 그래 봐 짠! 멋지다 왕관이 되었네 우와 키키 참 잘했어 하하하 와 야호 야호 호 보세요 재미있는 돌닭을 우와, 크다 네모난 과자 잘라서 먹어야지 네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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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났다 하나 둘 셋 네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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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네모 네모 와 신기하다 그치 그럼 우리 이걸로 재미있는 놀이를 할거야 저기 가서 모양 놀이 한번 비춰보자 이렇게 하고 사탕 모양을 한번 만들어봐요 옳지 와 신기하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모양 같아? 물고기 물고기 모양도 되고 물고기도 되고 어 우와 이건 무슨 모양으로 변신한걸까? 우와 이건 사탕이야 그리고 고양이 고양이는 어떻게 돼? 어? 친구들 빛나 빛나 도빛나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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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